그댄 끝없는 통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다른 건 다 잊어도 악마도 기억도 검은 운명도 아가의 살길처럼 소녀의 향기처럼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았죠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댄 저 높은 밤하늘에 혼자 떠 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다 손을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른단 말이야 나는 외로움 그댄 고독한 등대 그댄 끝없는 통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자, 이제 오페라 하우스는 카메라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바로 이거 왜? 누구야?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이거는 바로 다른 매력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문지희 씨입니다 문지희 씨, 문지희 씨!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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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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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ly 그댄 끝없는 통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그댄 끝없는 통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그댄 끝없는 통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장혜진 노래가 되나? 잘하네 또 그로스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정의위해 감정 너무 좋으시잖아 그로스가 용서해 욕조리는 게 좋다 한참이 그댈에게 겁이 나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건 다 잊어도 valued 사랑하는 지를 ried 사랑하는 지름 자, 이제 뉴욕택시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아, 누구세요? 아닌 것 같은데, 캐리. 캐리 아니야 이분은 바로 연기자인 것 같아, 연기자 이분은 바로 교양과 예능을 넘나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 씨입니다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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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대박! 너무 사랑해 당황이 나만 홀로 남았으든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할지를 그대 이제는 안녕 노래 너무 잘하네 너무 귀여워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 당신을 만나기 위한 나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고 있나요 어쩌면 우린 예전부터 이름 모르자만 별에서 이미 사랑해 왔었는지도 몰라요 5월의 햇살처럼 10월의 하늘처럼 그렇게 못 견디게 당신이 좋은걸 어서 내게로 와요 느끼고 있잖아요 어느새 슬픔이 사라져버린걸 자, 이제 서당께는 가면을 받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자, 이제 서당께는 가면을 받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전현부의 사랑스러운 그녀 프리랜세로 새 출발한 아나운서 이해석 씨입니다 에베もの presidential singing dlatego! 이해석 씨입니다 이분은 나다 ý 땅들은 북풍고 거센 밤에 별에서 찾아온 험마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면 조용히 서로 마주 앉아 가만히 서로의 손을 잡고 향긋한 낙원을 떠올리지요 바람은 잦아들고 업그룹 사라지고 햇살이 따슬하게 미소 짓고 있네요 우리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걸요 악마도 지옥도 검은 운명도 아가의 살길처럼 소녀의 향기처럼 그렇게 묶연 이게 당신이 좋은가요 어서 내게로 와요 다 알고 있는걸요 서로를 위해 우린 태어났잖아요 아 어떡해 애기가 돼 너무 예쁘다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저분은 드레스의 여왕이라고 하십니까 드레스의 여왕 김성주가 아주 흠모했던 분 아니니까 오오오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아 좋다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와, 진짜 그 목소리야 그 목소리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긴 변했네요 정말 몰라보긴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질색을 했죠 자, 이제 아모르파티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와우, 아무튼이야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기대네요 이분은 바로 아모르파티는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폭풍격 진행의 대명사 29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 황수경 씨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아니, 그대로 줘.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 너무 예뻐. 진짜 예쁘시다. 당신도 나만큼은 편애했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젠가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가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그렇죠